자 여기 이제 보시면 약육강식 힘없으면 당하지 않습니까 빚 많이 지게 되면 빚진 재인이란 말처럼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항상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건국댁 석자교수를 지냈던 신복용 교수께서 비스마르크 재상에 대한 글을 올렸네요 그리고 이 비스마르크 재상에 대한 글에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빼아픈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이토 히로부미 그 당시는 영어가 굉장히 이렇게 유창했고 영국이 한 6개월 정도 유학한 경험이 있고 비스마르크 일본을 가시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유심히 일본을 보는 분들은 일본이 철저하게 여러분들 근대와 메이지 유신 당시에 유럽 국가들의 제도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카피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유독 열심히 카피했던 것이 독일식 제도나 독일식 여러분들 정책들이죠 이제 거기에 앞장섰던 인물이 아마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라는 부분을 잘 정리한 것이 이토 히로부미는 독일의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를 주목하고 선망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이토 히로부미는 1883년에 두 차례 걸쳐서 비스마르크를 찾아가 만났는데 프로이신이 왜 강한가라는 질문을 갖고 독일 제국의 육군과 대르시아 정책을 배웠고 비스마르크의 카리스마를 배웠다 당시 비스마르크는 세계 각국은 표면적으로는 신의를 바통한 교제를 말하지만 사실은 약육강식이라고 일러졌다 힘이 없으면 항상 당하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세상사를 관통하는 삶의 규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비스마르크가 강대국에 영향을 주면서도 그들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은 비결은 티나지 않는 강공 덕분이었는데 수상 재임 중에 늘 주머니에 사직서를 넣고 다녔는데 이토 히로부미는 그런 그에게서 정치인의 진태를 배웠다 비스마르크의 말을 요약하게 되면 강대국이 약소국과의 늘 칼을 빼드는 것은 좋지 않지만 때때로 외투 밑에 숨겨진 장금의 끝을 너지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는 그에게서 배운 바를 조선 강제병합에 적용했고 헌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법제를 프로이션식으로 채택했고 비스마르크의 담배 피우는 모습까지 흉내될 정도로 그를 존경했다 신봉룡 전 건국대 석자 교수가 쓰는 짧은 칼럼을 항상 생각해 볼 거리를 우리 함께 제공하네요 일본은 참 야무지게 여러분들 근대화 과정,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유럽을 뺏기죠 그런 흔적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나고야 부근에 있는 메이지무라, 메이지촌 여기가 메이지 시대의 기관차, 기계, 건축물 이런 것을 다 모아서 역사유물 장소죠 여기 가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이 사람들이 독일식을 어마어마하게 철저하게 벤치마킹했구나 독일하고 일본이 문화적인 배경이나 이런 부분이 유사한 면이 많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도 ai 함께 확인해 보니까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 독일을 철저하게 벤치마킹했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해외 선진기술과 제도를 학습하고자 했으며 그중에서도 독일을 주요 모델로 삼아 가지고 독일의 법률, 군사, 교육시스템 등을 도입해서 자국의 근대화를 추진했다 일본은 플로에이션 독일 계통의 헌법을 기초로 했고 자국의 헌법을 제정했고 이것은 메이지 헌법으로 이어졌고 일본은 독일의 군사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군사력을 강화했고 이것은 일본의 북강병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우리한테는 이토 히로부미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런 원흉이지만 일본인들에게 일본 근대화에 앞장섰던 굉장히 선각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힘이 있으려면 국가의 내치를 더 잘하고 국민들을 통합하고 국민들 개개인이 국가에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낯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긍심이나 자존심이나 브라이드 같은 걸 제공해야 되는 거죠 텀만 나면 국민들에게 세금 때리시는 거 하고 텀만 나면 국민들을 이간질해가지고 여러분들 서로 싸우게 하고 텀만 나면 국민들에게 협박하고 그럼 국가가 국민들에게 위급시해지는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을 항상 보호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위해줘야 되는 거죠 국민들은 항상 국가가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다 그런 신념이 들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 가운데 하나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